최근 주가와 실적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LG디스플레이에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 광저우 OLED 합작법인이 1년 만에 최종 승인을 받은 건데요. 향후 실적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산업부의 강은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먼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합작법인 승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LG디스플레이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중국 정부로부터 광저우 OLED 합작법인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저우 OLED 공장은 LG디스플레이와 광저우 개발부가 각각 7대3의 비율로 투자한 합작사로 총 투자 규모는 약 5조 원입니다. 투자 계획을 밝힌 지 꼬박 1년 만에 최종 승인을 얻었는데요. 이 합작법인은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핵심 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술 유출 우려로 승인이 지연됐고 올해 1월에야 겨우 통과됐습니다. 한시름을 놓으니 이번에는 중국 당국이 승인을 지원하면서 합작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찐 소문까지 나왔는데요. 1년 만에 승인을 얻어내면서 LG디스플레이는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광저우 공장에서는 대형 TV용 OLED를 주력으로 생산하게 되는데요. 월 6만 장 생산을 시작으로 최대 월 9만 장까지 생산 규모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LG디스플레이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는데 이번 합작법인 승인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에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궁극적으로 OLED로의 사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선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까지 LG디스플레이에 주가를 떨어뜨린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해보자면 중국하고 OLED인데 이번에 이 모두에서 희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에 받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네 일단 오늘 LG디스플레이 주가만 보면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적 개선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실적 비중이 높은 LCD 패널 가격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당장 2분기 실적도 2천억 원대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OLED 전환을 위해서는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투자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는 25일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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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